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 스터디 온라인 강의 듣고 땄지. 케이 스터디? 어, 교육부도 인증한 교육기관이라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학위까지 딸 수 있다니까? 그럼 나도. 전화해 1544-9623 케이 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검색창에 케이 스터디. 대작 RPG의 신화. 핸드폰으로 만나는 감동의 스타일리시 RPG. 데몬 헌터. 화려한 이펙트, 실감하는 전투 액션. 최대 12개 스킬을 동시에 사려. 아, 이거 라디오 광고라 보여줄 수도 없고. 꼭 인터넷 검색창에 데몬 헌터를 쳐보세요. 또는 핸드폰에서 543-119 네이트 쇼. 이제 이어서 만나보세요.